공평호 그리고 여론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은 모두 다 장악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부터 서서히 불거져 나오는 사전선거 디지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여당이거든 청와대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가의 입장입니다 저는 지난 32년 동안 100여개 원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아주 글쓰기 훈련을 30년 정도 계속해 왔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 입장에 자신을 두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는 훈련이 대개적 책을 쓰면서 이렇게 꾸준히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분야에 잘 훈련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해서 글을 써왔던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봐도 됩니다 상대방은 어떨까 상대방 신경은 어떨까 왜 그렇게 할까 등등의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그동안 청와대가 비판에 앞장서 왔던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확실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건 집권 세력인간에 놀라울 정도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저렇게 침묵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라는 겁니다 분명히 억울하면 반격을 가할 법도 한데 또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단과 도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반격을 하지 않을까? 반격을 가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국론을 분열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지금 그분들의 눈에는 사전선거 조작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일부 사람들이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수 전형에서도 보수 통합에 거역하는 자 분열을 보장하는 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것을 갖고 자꾸 공격을 당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당신들이 털렸다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상대방이 자꾸 공격하면 처음에는 참지만 자꾸 반복되면 상대방의 주장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점이 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며칠 전에 방영되었던 이병태 완고함이라는 동영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이 헛소리를 한 거야 이렇게 분명히 동영상으로 경고도 하고 기록을 남겨주는 것이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자기를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그걸 모았다가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반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청와대건 집권 여당이건 간에 우파 진영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작설에 대한 논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병태 정규재 조갑재 이준석 등의 주장만 잘 정리해서 사전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일격 확실한 번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 조작설에 관한 정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만 모으더라도 이병태 정규재 조갑재 이준석 씨의 주장만 잘 정리하면 바로 오늘이라도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원을 동원하든지 농객들을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사전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근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과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속이는 것이 없다면 그런 전제조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튜브의 일부 논객들을 완전하게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쯤은 자파 진영에서 또 난리가 나야 됩니다 선거가 더불당 압승으로 끝나가는 이후에 3주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조작설에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못난 자들인가 이렇게 좌파 진영이 총돌격을 해가지고 일부의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청와대도 입을 다물고 집권 여당도 입을 다물고 조국 사태 등에서 그렇게 협척한 활동을 보였던 친문 세력들도 다 입을 합의한 듯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병태, 조갑재, 정규재, 이준석 등이 나서가지고 우파 진영에 속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저 양반들이 더 강하게 조작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우파 진영에 속한 대표적인 농격으로 알았는데 여당의 이중대인가 여당의 이중대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좌파 진영에서 공격해야 될 일을 대행해가지고 뭐 이병태나 조갑재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막 더 이렇게 광분해서 디지털 조작 사건, 사전선거 집계 과정에서 발생했을 법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훨씬 더 우파 진영에 일부 농격들이 더 강하게 의욕이 없다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우파 단결해서 절대 딴 이야기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예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술안주처럼 그냥 공병호 까기에 열성적인 거죠 저는 정주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내서 듣기에는 너무나 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까 계속 알게 되는 거죠 또 정규재, 주필이 공박사님을 깠는데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맞대응 하세요, 맞대응 하세요, 맞대응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그 방송을 들어친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남기는 것은 그것이 그냥 비판이 아니고 인신공격이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을 내서 내한테 몰려와가 댓글을 남기는 것이죠 이번에 또 정규재, 정규재, 주필이 공박사님을 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 성정이 별로 모질지가 못하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생겼는데 또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다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은 괜찮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인신공격은 나이들이 60줄에 들었으니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을 들어서 공격하는 일은 절대 옳지 않으니다 나라고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절제하는 거죠 자제하는 것이고 젊은 청년들도 아니고 다들 60줄에 들었으니까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특정인을 비판할 수 있죠 의견에 대해서 특정인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유치한 일이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견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견과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유치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견 사유의 결감을 하고 그 인간 댐댐이하고는 구분해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아무튼 다시 또 논의를 전결하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사전선거 조작설을 퍼뜨리는 자를 완패시키게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지 않더라도 대신에 싸워줄 수 있는 일부 우파 농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조금만 그냥 뒤에 그냥 바람만 불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병태 교수 같은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광분해가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조작설 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다 자충우도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손 피 안 붙이더라도 알아서 여당 다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나서지 않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환경 우파 진연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나서지 않는 건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1대 총선에 사전 선거 득표 결과 발표 자료에 이미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은 국민들이 던진 소중한 한 표가 실물이라는 투표 용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이 돼 있고 또 일부 민경우 위원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봉합을 밀봉을 해가지고 법원에 옮긴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운인지 불운지 시간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사전 투표자가 20대 총선처럼 500만을 조금 넘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각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용인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 여권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압승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전 선거 참가자가 21대 총선에서 두 배가 넘었습니다 20대 배가 가지고 그 결과로 승리로 꿈꾸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너무나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너무나 큰 승리를 거둔 것이 21대 총선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으니까 그것을 엑셀 자료로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통계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면 위로 사전선거 조작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 압승한 결과가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자료 결과표로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집권 여당의 침묵을 지키고 친문 체력들의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죠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와 하다가 금세 사라지니까 어서 빨리 시간이 흘러서 잠잠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실을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진실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발표한 그 자료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진짜 띵던진 표 투표함 이 두 개가 진실인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서서 무력화시키기가 힘든 거죠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론을 하루속히 통일시키는 방법은 정거보전과 엄정한 절차에 따라 재검포를 실시하는 겁니다 전국에 재검포를 실시해야 됩니다 돈이 덜더라도 우리 모두가 진실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수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